천안시 농업대학 입학식이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신입생 90명과 가족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서북구 보건소는 지난 11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보건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기 보건소 건강대학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전국환경감시협회 천안시지부와 봉명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8일 봉서산에서 산불예방활동과 등산로 청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천안시 풍세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태학산을 방문하는 등산객의 쾌적한 산행을 위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천안시지회는 지난 9일 천안시청을 방문해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주식회사 KTCS에서 고객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심풍제약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주방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세나클에서 제빵원 및 재가원을 모집합니다. 천안센트롤호텔에서 호텔 및 콘도프론트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